물품 배달하기 물품을 배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고 회사 이름을 말합니다. 주문을 받을 때는 주문서에 주문내역을 작성합니다. 주문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문받은 물품을 목적지까지 배달합니다. 주문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품과 영수증을 드립니다.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드립니다. 주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주문받은 물품을 적습니다. 가격과 주소를 적습니다. 무거운 물품을 배달할 때는 캐리어 또는 카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물품을 배달합니다.